너 그거 하려면 밥 세 그릇은 먹었잖아. 언제쯤 해결하는 거야. 엄마 팔도 다쳤는데 집에서 뭐 해 먹지 말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자. 왜? 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주머니. 오 선생님 잘 지르셨어요? 아 예예.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통 안 보신다 했더니. 아이고 팔을 다치셨구나. 이거요. 내가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당분간 그 파지 줍는 거 못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이 좋은 일은 무슨. 아무튼 내가 이 팔 나으면 고문성에 한번 들릴게요. 아 예예. 다음에 봐요. 가자. 팔 나왔다고 파지 줍는 일 하기만 해. 오빠랑 나랑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말만 그런 거야. 아휴. 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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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휴, 참. 3시간 넘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오유라도 더 마셔야겠다 안 아프네? 다 낫나? 어? 진짜 안 아프네? 어머 아휴 아휴 이제 기분을 풀려도 되겠네 안 돼 나 이렇게 빨리 나면 안 되는데 그래 살짝만 부러뜨리는 거야 살짝만 아휴 나 진짜 무서워서 못 하겠네 아휴 어떡해 나 다쳐야 되는데 아휴 어떡해 아휴 어떡해 오늘의 일당백 드라마 주인공 미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다쳐야 사는 여자라뇨? 다쳐야 사는 여자라뇨? 무슨 뜻인지 감이 와요? 9시 저녁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쳐야 사는 분들이 많잖아 이제 자해공방이고 근데 우리 건강 프로에서 다쳐야 산다고 하니까 도통 감이 없네요 지금 안 와요 저도 매번 이렇게 VCR이지만 오늘처럼 다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진짜 다치려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조희진 선생님 어떠세요? 병원에 혹시 이런 환자 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거의 없죠 사실 저희 과 거의 없는데 정형외과라든가 응급실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오시는 분을 종종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